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가 보통 열반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부처님께서 입적하신 원적에 드신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만 열반의 의미를 우리는 열반제의를 통해서 좀 더 자상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불교에서 쓰러지고 있는 열반의 의미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꼭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기 경전을 보면 열반이란 보통 우리가 범어로 이야기할 때는 니르바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니르바나라고 하는 열반은 간명하게 불이 꺼진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꺼진 상태 그럼 무슨 불이 꺼졌는가 탐진치 삼독의 불이 꺼진 상태다 혹은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번뇌 가운데에 살고 있고 또 생활 가운데서 탐진치 삼독의 불이 항상 타오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탐진치 삼독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 그리고 번뇌 망념이 완전히 소멸된 그러한 경지를 일러서 열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부처님께서 도를 깨우치신 성불하신 그 자체가 바로 열반의 경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깨달음 그 자체가 열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깨달음과 열반 그리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영광관계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라는 문제가 생기죠.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도를 깨우치신 그 자체가 또한 열반의 경지라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49년의 설법을 마치시고 열반에 드신 그야말로 원적에 드신 인멸하신 멸도하신 그것 또한 열반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구별을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인멸을 열반에 드신 것을 반열반이다 혹은 대반열반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도를 깨우쳐서 도를 이루셔가지고 부처님이 대신 그때 이미 열반을 성취하셨지만 그러나 아직 부처님께서 중생의 몸으로 화신으로 놔두셔가지고 설법을 하시고 삶을 살아가시는 그동안에는 아직도 어부로 형성된 몸의 상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고통 다시 말하면 통증을 느낄 수가 있겠죠. 고통을 다 소멸했다 하더라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통증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고통이 소멸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육신의 소멸로 인해서 멸도에 드신 원적에 드신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반열반이다 혹은 대반열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서 보통 말할 때 불교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이야기할 때 깨달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좀 더 엄격하게 우리가 말한다면 불교의 어떤 목표는 열반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더 정확한 말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깨달음을 통해서 물론 수행을 통하고 그 수행의 어떤 결과로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죠. 깨달음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 여러 번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구경에 얻는 그 최고의 목표가 열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경 열반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깨달음 그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깨달음이 전제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깨달음 지상주의 혹은 깨달음 제1주의에 빠질 염려가 줄어들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흔히 수행을 먼저 하고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역대 조사의 가르침으로 봤을 때는 쓴 오 후수라고 그러죠. 먼저 깨닫고 나중에 수행하는 것이 이것이 삼세제불의 통설이다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음의 억어에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수정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깨달지 못했는데 나는 수행을 할 수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는 여기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참된 수행은 깨달음을 먼저 깨닫고 난 뒤에 그 깨달음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것이 참된 수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쓴 오 후수라는 말로서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음의 억어에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진수다 진정한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달음 또한 우리가 정의를 약간 달리할 수 있겠죠.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술에 의해서 정의를 한다면 깨달음 또한 중생각이 있고 중생의 깨달음이 있고 성인의 깨달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으로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에 의해서 수행을 해나갈 수가 있고 또 성인의 깨달음을 얻고서 그 깨달음에 의해서 수행해 나간다 하더라도 역시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음에 의해서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깨달음의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열반을 성취하는 종교라고도 흔히들 말을 합니다만 이 수행과 깨달음과 열반이라고 하는 이런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불교는 오늘이 열반제일이 이듯이 열반이 불교의 최고의 목표다 목적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최후의 중생들에게 남긴 그 법문을 모은 것을 갖다가 불유교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유교 마지막에 유언으로 하신 말씀을 모은 경전을 불유교경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불유교경의 내용을 보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그 어떤 장면을 소상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바드라고 하는 제자가 와서 마지막 부처님께 법을 물은 사람이죠. 이분이 와서 묻기를 나 자신의 말이 옳다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이 그러다고 하니 과연 어떻게 하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 최후의 물음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오늘날 또 이대로 중생의 어떤 모습이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건강경에 나오는 사상의 입각에서 보더라도 세상의 사문과 바라문들이 다 자기 말이 옳고 다른 사람들이 말이 틀리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진리를 올바로 수행할 수, 올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요즘도 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러다고 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은 뭐예요? 분명하게 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일러서 내가 옳다, 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은 틀렸다. 이렇게 특히 요즘 시대에 더 유난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삶의 태도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명료하게 마지막 최후 설법 최후의 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소멸한다.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의 육성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들에게 일러준 그 말씀이 바로 생겨난 모든 것은 다 소멸한다. 이것은 열반경에서 말하고 있는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는 말씀이 되겠죠. 재행이 무상하다. 생겨난 모든 것은 다 소멸한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생사, 생사, 윤회를 거듭하고 있다. 생멸, 생멸을 거듭하고 있다. 이것은 고통이다. 생사는 고통이다. 생멸법이기 때문에 고통이다. 그러니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방일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는 보통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수행하라 이 말이 되겠죠. 결국 부처님은 수바드라의 그 물음에 대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정진하라, 수행하라는 수행이 답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일러준 그 말씀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부지런히 열심히 수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부처님의 유교의 말씀, 유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과연 열반제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부처님의 육성으로 가슴에 와닿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에서 과연 이것이 실행되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출가사문이 되었던, 제가 불자가 되었던 분명하게 부처님의 마지막에 이 유교의 말씀 최후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전개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라는 것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성찰해 보는 그런 의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겨난 것은 모두가 다 소멸한다 이건 생멸법입니다.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일어나고 소멸하고, 일어나고 소멸하고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선에서 참선이라고 하는 선에서 봤을 때는 이 생멸을, 생사를 어떻게 보는가 선에서는 육조 해명선사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일념 생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념 생사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생이고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이걸 육조 단경에서는 일념 생사라고 그러죠. 한 생각 일어남이 생이요 한 생각 사라지는 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생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사윤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서 천당을 만들고 한 생각이 일어나서 지옥을 만들고 한 생각이 일어나서 육도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육도윤회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의 현상이다. 중생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 생사윤회를 한 생각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육도윤회의 고통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어떻게 해탈할 것인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벗어나는 것이 이 생사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오 열반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이 열반을 위해서 결국은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수행하러 온 것이다. 오용락을 절기로 온 것이 아니라 수행하러 온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뭣 때문에 여기 태어났느냐 왜 이 사바세계에 왔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수행하러 왔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은 과연 그대는 이 땅에 어떻게 왔는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뭐 살아왔는가 라고 물었을 때 1초에 여의도 두지 않고 바로 예 수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불자라고 한다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부처님의 올바른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방일하지 마라 방일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게으르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게으르지 마라 이렇지만 사실은 은밀히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방일을 게으르다 라는 말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수행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선정과 지혜를 성취해야 되는 우리 수행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방일은 방심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방심하지 마라 마음을 놓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이 바깥 경계에 끄달리지 말아라 이것이 방심이라고 한다면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면 결국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을 달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방일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언어로 바꾼다고 한다면 항상 깨어있어라 그대는 깨어있는가 생각 생각이 하루에도 끊임없이 천생각 만생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깥 경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춤을 추고 있는데 그 경계 따라 그 생각 따라 내가 춤을 추고 울고 웃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고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이 일어난 바 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생각의 공성 생각의 공 그 생각이 일념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터득해버린다고 한다면 그 바탕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이 주인공이 이 한 물건이 이 본래의 문명이 무엇이냐라고 되물을 수 있는 철저히 물어갈 수 있는 화두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깨어있어라는 말에다 하나 더 보태가지고 깨어있고 열려 있어라 이렇게 자주 말을 합니다. 깨어있고 열려 있는 것이야말로 방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어떠한 경계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서 어떠한 상황 경계를 당하더라도 그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그 생각에 그 생각에 오염되지 않고 깨어있고 열려 있는 것이야말로 방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깨어있고 열려 있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참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있고 열려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이 말을 저 자신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나는 항상 깨어있고 열려 있는가? 깨어있고 열려 있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요 바로 부처님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깨어있고 열려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고 열려 있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한 방울의 빗방울이 한 방울의 물이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하는 것 한 방울의 물방울이 바위에 바위를 뚫을 수 바위에 구멍을 낼 수 있는 것은 물방울이 바위에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을 뚫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두 가지가 개입돼야 되겠죠. 물방울이 한 곳에 떨어져야 되겠죠.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불가능하겠죠. 한 곳에 집중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 있어가지고 집중 몰입 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망염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생각은 결코 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미운 생각을 일으키면 내가 미움이 되어버리고 내가 화나는 생각을 일으키면 화가 되어버리고 분노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내가 고운 생각을 일으키면 내가 고음이 되어버리고 내가 우는 생각을 하면 울음이 되어버리고 슬픈 생각을 하면 슬픔이 되어버리고 끊임없이 생각 따라 울고 웃으면서 중생 살림살이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생각이 동일시로부터 벗어나서 생각을 바라볼 줄 알고 생각을 알아차릴 줄 안다고 한다면 생각과 나를 동일시가 되어질 수가 없겠죠. 그것을 닮아선법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 한 생각을 돌이켜 비추어라 회광반조라는 말을 쓰죠. 일년반조 혹은 회광반조라는 말을 쓰는데 반조 돌이켜 비춘다. 내가 주인으로서 생각을 설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에 끄달려가지고 생각에 휘둘려가지고 생각의 노예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객체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주체로서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이것이 곧 열려있는 항상 깨어있는 그러한 수행이 될 수가 있고 그러한 삶으로 전개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전개되어질 수 있고 구경에 가서는 열반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다. 수행하라 정진하라라고 말했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행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또한 불유교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사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수행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죠. 개정의 사막이라고 이야기하죠. 개 개율을 말하죠. 그리고 정 선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사막이 바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부지런히 정진해라 부지런히 수행하라는 그 수행의 덕목으로서 바로 사막을 균등하게 수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가에 어떤 수행의 풍토를 보면 어떻게 보면 개율 따로 또 선정 따로 지혜 따로 개율 참선 경전 경악 이런 부분이 따로따로 나뉘어져가지고 수행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막을 균수하라 사막을 개정의 사막을 균등하게 수행하라 그래서 안한 존자가 부처님에게 부처님께서 열만하시면 우리는 누구를 누구를 스승으로 삼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익에 위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개율이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스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열반제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봤을 때 나는 개율을 잘 수지하고 있는가 개율을 잘 받고 잘 지키고 있는가 출가자는 출가자의 수행 개율이 있고 재가자는 재가자의 수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율을 잘 받고 잘 지키고 있는가를 우리는 뼈저리게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 한국불교가 대단히 위태롭다고 말합니다. 한국불교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한국불교를 가장 어떻게 하면 다시 부엉을 하고 중엉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옛날 성철스님께서 보문스님 청담스님 이런 분들과 함께 봉암사에서 봉암사 결사를 할 때 공주 규약을 제정해서 실행에 옮기면서 거기서 내근 슬로건이 바로 부처님 법대로 살자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봉암사 결사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법대로 살자 과연 나는 지금 과연 우리는 지금 부처님 법대로 살고 있는가 그 첫 번째로서 나는 개율을 잘 지키고 있는가 출가한 스님이든 제가 한 불자든 간에 개율을 잘 지켜버리면 불교는 살아있게 말합니다 불교는 살아납니다 누구를 탓할 것 없습니다 저 자신을 저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개율을 지킨다고 한다면 불교가 망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부처님 법대로 산다고 한다면 불교가 위태로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출가자와 재가자 전 불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저 자신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불교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는가 그것은 제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개율을 지키지 못했다 부처님 법대로 살지 못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중생이 모든 수행자가 열반의 경지에 들어서 열반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개정의 사막을 철저히 수행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철저히 개율을 지키는 것이다 개율에 개의 물이 청정해야 거기에 선정과 지혜가 드러날 수가 있다 개유를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서 수행을 해서 선정을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지혜를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념 불교에 빠져가지고 이 생각의 불교에 빠져가지고 막연히 깨달으면 된다 수행하면 된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관념 노름놀이에 불과하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철저한 개율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물을 담는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어떠한 물을 갖다 넣더라도 그 물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개의 그릇이 온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정의 물이 맑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정의 물이 깨끗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혜의 달이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관염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불교가 이렇게 위태로운 지경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율의 바탕 위에서 선정을 잘 닦아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잘 닦아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선정의 바탕 위에 지혜가 바로 발현될 수 있는 부처님께서는 대선 경전을 통해서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열방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가지고 있다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소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선 경전에서는 중생이 본래 부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부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수행이요 더 나아가서는 본래 부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수행이요 깨달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일상의 삶이 개정의 사막으로 이루어져야만이 몸으로 마음으로 교유를 잘 지키고 그리고 선정을 잘 닦고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주력을 하든 경전을 잃든 절을 하든 끊임없이 일어난 생각의 파도를 파도 이전으로 그 파도가 공하다는 사실을 깨우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정멸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고요하다 그 말이죠 그 선정을 통해서 고요한 선정을 통해서 저절로 지혜가 드러나는 본래 부처가 드러나는 이러한 수행을 부처님께서는 열심히 방위를 하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등명 법등명 많이 들어보셨죠 자등명하고 법등명하라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등굴로 삼고 법을 등굴로 삼아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최후에 우리들에게 일러준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이걸 물은 사람이 안한 존자이기 때문에 안한 존자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부처님에게 많은 제일 많은 법문을 들어서 상당한 경지에 이르러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자등명 법등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자등명이라고 하는 것이 잘 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경기가 미약하기 때문에 처음에 불교에 입문해가지고 니 스스로를 등굴로 삼아라 한다면은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내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것이 나의 모습인데 육을 등굴로 삼아라 라는 말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한 존자 같은 경기가 수성한 제자에게는 자등명 법등명을 이야기했지만 부처님께서 만약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앞에서 열반에 드시면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법등명 자등명 법등명을 말씀하시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법등명을 먼저 이야기하고 부처님 법에 의지해라 부처님 법을 등굴로 삼아라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법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익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첫걸음입니다 법등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법이 내 몸에 체화가 되고 나의 삶에 순수하게 녹아 내렸을 때 그때 나는 법이 체화되었을 때 그때 자등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체화된 자등명이 나의 전 삶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질 때 나의 삶은 그대로가 뭡니까 법등명이 되는 것입니다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뭡니까 나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이요 깨달음이요 열반 내 경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등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조선사는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평상심시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 무엇인가 조작하지 않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것이다 시비를 벗어나는 것이다 성인과 범부를 벗어나는 것이다 치사와 선택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하는 본별 망령을 떠나는 것이다 이것이 평상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조선사님의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 본다고 한다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등명의 말로 바로 그 진리 자체가 법의 등불 자체가 나의 온전한 삶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부처님의 열반하신 날만이 열반제일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온전히 하루하루가 모두가 다 열반제일이 될 수 있는 그럼 하루하루 다 죽는다는 뜻인가 이 죽는다는 의미에 국한된 것이 열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 최고의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의 경지가 열반의 경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날이 바로 열반을 승취하는 것이야말로 평상심이 도란 경지의 삶이란 것은 우리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법등명 자등명 법등명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모든 중생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올리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불공이란 도리를 가슴에 새기면서 열반제일을 잘 맞이하도록 합시다 성불하십시오 남무영삼불멸 성불학소상전 시야본사 성불상 성불 linearly 성불경 성불흥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